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오늘은 실용영장문 강의 제5회 오늘의 주제는 시간 조건을 나타낸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이라도 현재형을 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실용영장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 필요없는 문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법 문제로서 가장 많이 옛날에 토플 문법문제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왔고 현재도 수능시험이나 국어 공무원 시험 등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실용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쓸데없는 걸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Who will inherit the house when he dies? 자 그가 죽으면 누가 그 집을 상속받을 거냐 이런 말이죠 제가 방금 그가 죽으면 이렇게 했죠 우리말에 뭐 하면 하면 영어에서는 현 혹은 if입니다 무조건 if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죽으면 죽고 안 죽고는 이게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죠 무조건 죽죠 죽으면 뭐 그 집을 물려받고 안 죽으면 못 물려받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무조건 돌아가시죠 이럴 때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그 시기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고는 돌아가시는가 이때는 횐을 씁니다 돌아가실 때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실제로 번역할 때는 또 그가 죽으면 이렇게 하겠죠 죽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 다음 The doctor will call your name when he is ready to see you 의사가 당신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볼 준비가 되면 자 이것도 제가 되면 했는데 이게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의사가 의사가 지금 환자들이 밖에 지금 한 1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까지는 오케이 했습니다 번호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당신은 안 돼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보는 거죠 그게 시간의 문제이죠 언제 볼지 그게 문제죠 언젠가는 준비가 되고 언젠가는 부르겠죠 이런 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문제 회님이 될 때는 if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if를 쓰면은 그가 준비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혹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오늘 당신은 못 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장문을 할 때는 그리고 또 문법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가정해서 문법 문제를 푼다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일반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선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문맥이 컨텍스트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I will go climbing I will go climbing I will go climbing 그러니까 등산하러 가다죠 등산하러 가다 주로 취미생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Go shopping도 마찬가지인데 Go bowling 볼링 체력을 가다 Go bowling Go shopping Go fishing 이런 말 다 이렇게 쓰죠 Go ING입니다 Go to 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미국 삼성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많이 어색합니다 If it'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이것은 조건입니다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간다는 말이겠죠 If it's fine 이때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The price will come down 가격이 내려올 것이다 가격이 내려오다 할 때 come down 이게 참 좋죠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come down 내려오다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좋으면 우리말과 비슷한 표현일지 이런 걸 외우십시오 진짜 영어이면서 진짜 우리말 같은 이런 이런 표현을 많이 외우시면 말이 빨리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말 나오듯이 쭉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맛이 나는 그런 김치 냄새가 나는 그런 나쁘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근데 진짜 영어 미국 사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원어민들이 보면 전혀 오 이 말 완전 영어인데 이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come down이죠 가격이 내려오다 내려오면 내려올 것이다 만약 내가 기다리면 이거는 내가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내가 안 기다릴 수도 기다릴 수 있죠 이럴 때는 if it's fine 조건입니다 자 이거 조심 시간 조건을 나타낸 명사절에서는 이거는 미래를 그대로 씁니다 이것은 다 부사절이죠 자 I don't know when 여기 돈 뭐가 빠졌는데 지금 다시 넣었습니다 예 빠졌었죠 그가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 여기 회는 부사절 아니고 뭡니까 농후의 목적이죠 이럴 때는 명사절입니다 부사절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커서 이거는 when you grow up이겠죠 grow up을 쓰셔야 됩니다 grow 하시면 안 됩니다 grow는 계속 자란다는 말이고 grow up은 뭡니까 그건 다 자랐다는 말입니다 다 자라서 뭐 하겠냐 이 말이죠 막 자라고 있는 중에 뭐 19살 때 20살 때 뭐 하겠냐 이런 말이 아니겠죠 다 자라면 취직할 때 좀 되면 이런 말이겠죠 grow up을 쓴다는 것은 끝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모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꽉 찼다 이 말입니다 up feel up 뭐 이렇게 할 때 feel up 그 우리말로 만땅 만땅은 이상하고 꽉 채워주실 때 feel her up입니다 자동차를 여성으로 hur 이렇게 하니까 자 무엇이 되고 싶니 자 됐고 2번 이 섬유는 더러운 물에 있었으면 늘어날 것이다 자 이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물 참 뭐 예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은 hot water 섬유는 fabric이죠 늘어나다는 말은 stretch입니다 자 답을 보시죠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자 이건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크면 무엇이 되고 싶니 크면인데 이때 잎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언젠가는 다 자라게 됩니다 평생으로 계속 자랄 사람 없죠 그래서 업을 써요 이때는 업입니다 이렇게 다 자라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런 표현이 없지만 속으로 그런 게 있죠 다 크면 아 이게 초등학교 때 뭐가 되겠냐 이것보다도 너 다 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일만이니까 업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님이 될 때는 언젠가는 이건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잘하면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if you grow up 네가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다 자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what do you want to be 입니다 됐죠 이 섬유는 this fabric will stretch 이거 be stretched 스트레치 타시면 안됩니다 그냥 스트레치 자체가 이게 늘어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수동 능동형이 가능할 땐 능동형을 쓰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원어민들도요 능동형을 많이 씁니다 가급적이면 왜냐 짧으니까 경제적이죠 구태여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죠 우리말은 사실 수동태가 별로 없거든요 영어는 우리말보단 우리말은 한 10%가 수동태라면 영어는 한 30% 정도가 수동태인데 우리말보다 많더라도 그렇더라도 수동 능동형이 우선적입니다 혹시나 비슷하게 되면 물론 그걸 100% 다 능동 수동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말하다 보면 막 튀어나옵니다 막 잘못 튀어나오면 수동이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걸 거리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털리면 새로 지우면 되니까 새로 쓰면 되니까 말은 한번 튀어나와 버리면 뭐 끝나지만 물론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이 스트레치가 좋으면 비 스트레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치 if you wash it in hot water 여기 위를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성취 되는 게 아니죠 찬물에 씻을 수도 있고 뜨거운 물에 씻을 수도 있고 그중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조건이니까 이것은 입으로 써야 됩니다 이 회는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성년이 되면 그녀는 그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성년이 되면 이것은 이제 come of age입니다 수거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come of age come to age 이렇게 안 씁니다 come of age 왜 come to age를 안 씁니다 그건 미국 사람한테 따져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녀는 그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상속받다는 inherit이 있습니다 그 땅 더 랜드겠고 이것도 이제 if가 아니고 when이겠죠 무조건 성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 이럴 때는 when을 쓰시기 바랍니다 대면 비록 여기 면이 영어에 우리말의 면은 영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when 혹은 if입니다 if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찬성하면 이거는 이제 조건이 될 수 있죠 찬성하고 안하고 둘 다 가능하니까 일단 if를 쓰시고 찬성하다 approve입니다 오토바이 이 말은 우리말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영어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토바이 저척한데 오토바이크에서 나온 모양인데 그런 말은 영어에 영국 영어에도 없고 미국 영어에도 영국 영어에도 모르바이크라 하고 미국식 이것은 모러사이클 모러가 더 모러 모러 모러사이클 모르바이크 우리말으로 흔히 바이크를 하면 오토바이를 말하기도 하죠 그건 좋습니다 차라리 그건 좋습니다 바이크는 보통은 자전건데 오토바이를 바이크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오토바이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모러사이클 제가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영어입니다 저는 발음도 미국식이고 영어도 미국식입니다 제가 거의 보는 것이 거의 미국식이고 영국식도 물론 볼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BBC 방송도 가끔 봅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미국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러사이클입니다 모러사이클 모러사이클 자 보시죠 She'll inherit the land when she comes of age 자 이렇게 위를 안 쓴다는 거 그리고 when입니다 이것은 왜냐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자 부모님 찬성 찬성하다 아까 했죠 He'll buy the motorcycle 모러사이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모러사이클 이외에 하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모러 바이크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라고 하는데 제가 영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예 모러사이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전거는 그냥 바이크를 하죠 물론 이제 미국 사람도 그 이제 모러사이클 이것을 바이크라고는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 이렇게 해서 그 이 자전거 족 아니 오토바이 족들이 있죠 그런 족들은 자기 그 자꾸 모러사이클 너무 기니까 바이크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his parents 부모님 하면 이것은 일단은 두 사람 다 쓰시기 s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parents approve 이때는 if를 쓰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학교를 마치면 그는 공군에 입대할 것이다 자 학교를 마친다면 finish school입니다 더 스쿨을 하시면 안됩니다 더 스쿨은 학교 근무를 말합니다 대체로 그냥 스쿨을 하시면 그게 이제 학교를 마친다는 것은 학교 그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친다는 것이지 뭐 학교 근무를 마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럴 땐 finish school 하시면 되고 공군 하면 the air force 덜 붙여야 됩니다 the air force 육군은 the army 해군은 the navy 해병대는 the marine corps 이렇게 하겠죠 자 입대하다는 말은 join입니다 타동사입니다 join the air forc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학교를 마치면 이것도 이제 조건이 될 수가 없죠 물론 뭐 굉장히 농땡이 친다 뭐 엄청나게 불량한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를 못 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모들이 이제 그걸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지 야 네가 학교만 마치면 내가 뭐 백만 원 줄게 그런 조건이 보통 사람은 그게 조건이 아니죠 학교를 마치는 것은 그냥 당연히 마치는 거니까 일단 들어갔다면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장문을 할 때는 항상 보통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다 배제합니다 자 그가 그러니까 횐님이 되어있더니 횐 그가 해고되면 이거는 이제 조건이라 할 수 있죠 해고되고 안되고 이것은 둘 다 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if를 쓰시고 해고되다는 말은 is fired be fired 물론 뭐 be discharged dismissed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통은 fire를 쓰시면 됩니다 좀 더 심한 말은 sect s-a-c-k is sect라는 말이 있으면 sect 그거는 싹둑 자르다는 말과 비슷한데 좀 조금 슬랭에 가깝습니다 지지자드로 하면 이제 supporters 틀림없이 certainly surely 반대하다 object 자 보시죠 he will join the air force 조인 타 동사로 쓰시기 바랍니다 join into 이렇게 안 씁니다 enter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냥 join을 쓰시면 됩니다 join the air force when he finishes school 됐죠 여기 위를 쓰시면 안됩니다 여기 회는 쓰는 거 아시겠죠 if 쓰면 안됩니다 이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통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보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해고되면 자 이것은 조건이 될 수 있죠 일단 if를 씁니다 if he is fired 이때 he will be fired 하시면 안되죠 if he is fired his supporters will certainly object 반대하다 object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이제 뭐 뒤에 목적은 나오더라 expecting 타 동사로 씁니다 이것은 자동사지만은 오브젝트 뭐 해서 아 오브젝트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브젝트는 원래 이 원래 자동사고 여기서도 자동사고 제가 장반 착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